자, 보이시죠? 착한 가래 환충제를 전부 이렇게 신한금 소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밋, 참기름, 들기름 짜잔! 아보카도 오일 더 건강한 프리미엄 바러세트 프리미엄 간장 무겁네요 오 무거워 두유 한 박스 더 건강한 프리미엄 간장을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프트 세트로 나왔습니다. 짜잔! 아주 럭셔리한 모양으로 되었네요. 구운 연, 숙성, 멸치 발효액과 고기, 국류, 김치류, 졸임, 무침 등에 사용하시면 요리의 맛이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애터미 참기름, 들기름 세트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제는 요렇게 되어있고요. 짜잔! 애터미 참기름입니다. 해석, 로하스 인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 우리 농산물로 되어있네요. 멕시코산 아보카도 오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엑스라 버진 아보카도 오일이고요. 500ml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고정. 참 럭셔리한 모양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애터미 착한 카레입니다. 1, 2분씩 들어있고요. 네, 조리방법. 렌즈에는 2분. 근데 봉지 그대로 하지 말고 따뜻한 밥을 얹은 후 그 위에 카레를 붓고 2분 가량 데워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지 그대로 넣고 3분간 데워 드십시오. 이거는 끓는 물을 이용할 시에는 봉지를 그대로 넣고 약 4분간 데워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안에는 다섯 봉지가 들어있습니다. 임실치즈 100% 국내산 신환경 무항센터로 만든 소시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은 케나탑 콜드브루입니다. 유럽인들이 사랑하는 커피 탑 등급의 케나 커피 12팩이 들어있고요. 스페셜티 등급 아라비아 추출액 100% 들어있습니다.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드실 수 있는 콜드브루 하나에 차가운 물 3개 그리고 얼음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라떼 하려면 우유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맥주 콜드브루 비오도 있네요. 오! 비오도 있었어요. 콜드브루 하나에 맥주 4개가 들어있습니다. 4캔이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콜드브루 에이드는 탄산수 5개랑 합쳐서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피스피스 커피 12개 들어있고요. 이런 봉지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휴대용이 되게 간편하게 나왔습니다. 짜잔! 예쁜 녹차색으로 포장되어 있네요. 총 18개의 잎 들어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름을 향해 볼게요. 우유